날씨가 좋으니까 이 프리 캠핑 존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 텐트 지금 보이는데요 이쪽은 캠핑장의 서쪽입니다. 여기 A 사이트 있고 바로 여기는 B 사이트 저 가로 해 가지고 가장자리가 A 사이트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프리 캠핑 종이 하다가 저 뒤쪽에 글램핑 존 5개 있네요. 개수대 여기 있고요.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사워장이 있고 여기 분리수거되어 있고 매점이 있고 그렇습니다. 여기 프리 캠핑 존 이고 저 뒤쪽으로 데크 존재. 여기 전체적으로 프리 캠핑 존재입니다. 날씨가 좋으니까 이 프리 캠핑 존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 텐트 지금 보이는데요. 지금 철수 시간이거든요. 근데 여긴 연박인 것 같습니다. 난지 캠핑장의 관리 사무실이고 난지 캠핑장은 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카트로 짐을 이동하셔야 합니다. 저기 철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이쪽이 D 존입니다. 이쪽으로 해서 D 존. 여기 1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. 저쪽으로 해서 저 뒤까지 다 D 존입니다. 그리고 저 뒤쪽이 바베큐 존. 바베큐 존 옆에가 캠프파이어 존.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. 여기 왼쪽에 저쪽에 있는 곳이 여기가 캠프파이어 존 바베큐 존. 여기가 D 존입니다. 일반 캠핑장이고 가운데가 지금 여기 프리 캠핑 존. 이쪽이 데크 존 이고요. 여기가 프리 캠핑 존. 맨 오른쪽이 이제 가장자리 서쪽인데 거기가 가로 해가지고 이쪽이 A 존.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램핑 존. 다섯 개가 있네요. 여기는 A 존하고 바로 옆에 앞에 있는 가운데 여기는 B 존. 여기는 2인, 여기는 4인 기준입니다. 4번, 5번은 바로 여기고요. 6, 7, 8은 저 뒤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11, 8, 9, 9, 9, 10, 10. 사람이 제일 먼저 파헤에skage. 다섯 개의 손을. 6, 9, 10, 10. 10, 10. 5, 10, 11. 10, 11.